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월드 9월 결산 계좌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공개를 하면서 투명한 채널 관리를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부제는 주식은 평생 모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계좌 한눈에 보기 더 리치 어플입니다 현재 전체 자산은 5억 4540만원 정도로 저번 달에 결산을 했을 때 6억이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왜 감소했나 살펴봤더니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온큐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아이온큐 주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데 아이온큐 주가가 지난달에 저희가 결산할 때 17.5불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14.81불까지 떨어지면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포트폴리오가 한 10% 정도 자산이 줄었고요 그 외에도 뭐 보시면 테슬라, 구글, 온세미 이렇게 빅테크들 또 반도체 가져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한 23%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구글은 저번 달이랑 거의 비슷하게 한 6-7% 정도 수익 요즘 구글이 좀 부진하더라고요 온세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한 43% 정도 수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많이 부진하면서 한 10% 정도 수익이 떨어지면서 3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시면 아이온큐가 한 95%, 테슬라 2%, 구글 온세미가 각각 1%씩 가져가고 있고요 이 정도로 전체 계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주가가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 주식을 계속 모아갈 예정이고요 주식은 계속 모아가면서 평생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산가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저의 명이 메인 계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온큐 21,853주가 있는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578주가 있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좌는 5.2불 정도의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고 두 번째 계좌는 13불 초반대입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21.6불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사놓은 수량입니다 어쨌거나 수익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점대비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계셨고 제가 봐도 좀 싼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던 수량입니다 다음 계좌 보시면 이거는 KB증권 쪽인데 여기도 한 5.64불 정도의 264주 정도를 사놨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여기도 한 16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4불 6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좋은 기업 주식을 잘 픽해서 이게 진짜 좋은 기업인지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단기 투자, 스윙 이런 것보다는 장기 투자로 메인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계좌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와이프명의 서브 계좌입니다 여기는 아이온큐가 3,100주 정도 있고요 테슬라, 알파벳, 온세미 이렇게 있는데 진짜 작년에는 이게 다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78%, 23%, 6%, 34% 이렇게 스윙으로 돌아섰죠 우리가 너무 하루 가격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이 있다면 타이밍 잡을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월급 들어오면 그때마다 내가 판단해서 좋은 주식들, 싼 주식들 있다면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좀 더 좋았어요 한 2000만원 좀 넘었는데 총 자산이 한 1850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한 22%에서 17%까지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70% 비중을 가져가는 나스닥 100 이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건데 이게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한 20%에서 15%까지 떨어졌고요 나머지 저의 안전자산인 30%를 구성하는 채권 혼합형 이거는 이제 S&P를 많이 추종합니다 이게 수익률이 한 3%인데 원래 한 4%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어쨌거나 퇴직연금을 DC로 직접 하는 걸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 추종 플러스 채권 혼합으로 미증시 추종으로 구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퇴직할 때까지 이 미증시를 미국 시장을 추종할 수 있게 분할 매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희 회사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듭니다 굉장히 쉽게 상위 10%를 달성을 했죠 왜냐하면 미증시를 추종하도록 세팅을 해놓았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인가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바꾸실 수 있으면 DC로 바꾸시고 나스닥이나 S&P 추종하는 상품으로 구성해 놓으시면 이게 뭐 저는 한 3, 4년 정도 된 계좌인데 이게 뭐 5년, 10년, 20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큰 자산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구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일단 8월 결산, 9월 결산 달라진 점은 전체 자산이 6억에서 한 5억 4천 5백 정도로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온큐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다 크게 개의치는 않고 최근에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국채금리 급등했고 고유가,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면서 매크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럴 때가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가메가 하시죠 저점인가, 저점 지나고 있는가 하실 때 그때 분할 맷으로 조금씩 사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저점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모아간다 급전이 필요할 때 팔고 또는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양자 섹터를 보면은 옥석가리개 승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온큐가 단연 1등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이 IBM 그리고 패자들의 리게티나 디웨이브가 들어가고 후발 주자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자, 최근에 9월 달에 애널리스트 데이나 QWC에서 나온 발표 사항들을 보면은 아이온큐만이 연구해서 비즈니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3건에 300억이 넘는 이런 판매 이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IBM은 작년 5월 기사에 따르면 3년 안에 첫 판매권을 내겠다 지금 배치하는 거는 실제로 돈을 받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이나 또는 자기 돈을 들여서 배치하는 상황인 거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도 9큐비트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장치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라체팬 사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구해서 이제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이온큐만이 유일하게 그러고 있고 꾸준히 한 말들을 지켜나가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내년 목표였던 35AQ, 내후년 목표였던 64AQ가 둘 다 공개가 됐습니다 포르타 엔터프라이즈, 아이온큐 템포 주문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각각 24년, 25년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맞춰서 시애틀 제조시설 양산 준비도 올해 안에 완료가 되면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서 제품 생산 그리고 경관 매출로 이어가겠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양자 컴퓨터로 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용사례 개발이 부진합니다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자료원 것처럼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잘 개발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견고하고 큰 매출로 이어가면서 견고한 주가 우상향이 나올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아이온큐 투자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뭐 스콜피언 공매도 리포트도 있었고 많은 악플에도 시달리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온갖 의욕이나 공격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로드맵, 재무적 로드맵을 초과 돌파하면서 이렇게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에 장기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 자신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본사도 가보고 임원분들도 만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덕인 거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제가 집중하는 것에 정점을 찍은 거니까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 계속 전달 드리면서 같이 부자되는 유튜브 커뮤니티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을바람월드 9월 결산 계좌 공개 통해서 제 유튜브는 항상 제가 투자하는 것을 기반으로 제가 또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매번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주식은 평생 모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우리 타이밍보다는 시간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멤버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 외에도 제가 매일 공부하는 내용들 제가 매일 보는 미장 시황들 그리고 양자 특강들 주식 왕초보들을 위한 강의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업들을 대신 분석해드리고 오프라인 미팅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달에 3만원입니다 하루에 천원만 가을바람한테 투자하고 같이 부자되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인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